사람도 죽였대, 멀쩡하게 생겼는데 별명이 괜히 로또겠어. 로얄 또라이. 뭐 하다 들어왔대? 공무원이었잖아. 뇌물 받았다는 얘기도 했고 개쓰레기네. 야, 똑바로 있어. 아, 깨끗하게 청소 다 해놨는데. 왜, 니년도 안면 세수 시켜줄까? 주둥이 닦고 안 꺼져? 깨끗하게 쓰라고. 니 면상만 보면 토 쏠려서 소화가 안되니까 고개를 쳐두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. 뭐 말귀를 못 알아서 처먹냐?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그쪽 같은데. 저년이 대가리에 뽕을 맞았나. 미친 개, 이 ㅅ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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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빨리! 으악! 으악! 아악! 으악! 야, 이거 안아주지! 으악! 아! 아! 으악! 야! 으악! 착한 사람은 약속 잘 지켜야지. 깨끗하게 쓰기로 했잖아. 예. 다 쌍피에 싹쓸이 찍고. 쓰리고. 다 쌍피에 싹쓸이 찍고. 다 쌍피에 싹쓸이 찍고. 다 쌍피에 싹쓸이 찍고. 다 쌍피에 싹쓸이 찍고.